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수능을 봤을 때 그럼 그 점수를 가지고 나는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진학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를 치시면 오른쪽 하단에 학생, 학부모용 진학상담 프로그램 탭이 보이시죠? 거기에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시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두 페이지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능 실체점 성적으로 대학 탐색 이 부분은 실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운영되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왼쪽에 학력평가로 성적 지원 가능 대학 미리 보기 이 부분이 모의고사를 하고 나서 운영하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부터 이 페이지가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데이터 입력 부분입니다. 표준 점수와 등급을 입력을 하시면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와 등급이 자동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탐구도 이렇게 사탐이냐 과탐이냐 지구과탐구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입력하시면 백분위와 등급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를 하시고 성적 산출을 완료하게 되면 이렇게 점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세 가지 형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하죠. 탐구 두 과목을 합쳤을 때 점수가 얼마냐.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합쳤을 때 국어 수학을 합쳤을 때 각 방법별로 나의 점수 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표준 점수 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합쳤을 때 나의 점수 합은 388점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계열 선택 가능하고 군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대학명으로 검색 가능하고 모집 단위 또는 모집 학과로 검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10점 범위 내 5점 범위 내 범위별로 대학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내가 서울대학을 가고 싶다 해서 지금 서울대 해서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리원 화학원을 응시를 했죠.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뜨는데 나의 환산점 보시면 다 0점으로 뜨죠. 그 이유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1 과목을 선택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점수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세대를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세대를 검색을 하면 총 25건. 그래서 나군에만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참고점이라는 게 이 점수쯤 되면 이 학과를 지원하면 어떨까? 이 점수가 약 80% 합격선이 된다라고 기준점을 잡아둔 겁니다. 이 기준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단순 점수가 아닌 이 점수 때쯤은 영역쯤 되면 좋겠다라는 점수거든요. 그런데 앞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 합이 388점이었죠. 그럼 388점에 맞는 학과를 보면 대기과학과 하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학생들 교실에 붙어있는 단순 종이 배치표로 봐서는 한 개밖에 안 되는구나 낙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기과학과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대기과학과를 눌러보면 이런 학과 정보도 다 띄어집니다. 그래서 3년간 경쟁률 추이 보실 수 있고요. 참고점 여기는 388점쯤 되면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뜻이고요. 영어등급 2학과 같은 경우에는 1.5 대부분 1등급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반영방법 내 영역에 탐구 2개 전부 다 반영한다. 표준점수와 변표를 모두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22.2%, 11.1%, 33.3%를 변환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반영방법 같은 경우에는 1등급 100점, 2등급 95점을 반영한다. 한국사 4등급까지는 점수 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세세한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번 더 보시면 388점 같은 경우에는 대기과학과 하나밖에 없는데 나의 점수를 이 연세대 방식으로 앞에서 보신 11.1% 이런 것들로 과목별로 변환하면 701.7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701.7점으로 나는 연세대에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게 환산 참고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701.744, 물리과 같은 경우에는 695.311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점수들과 나의 점수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 참고점, 표준점수 합으로 봐서는 점수가 모자랐었는데 환산 참고점으로 봐서는 각 과목별 비율 반영을 해서는 점수가 남는 학과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시면 수능 성적을 합격 참고점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각 대학별로 환산 점수 공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프로그램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각 대학별로 나의 환산점 점수가 다 다른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작년에는 약 90여 개 대학의 환산 점수를 제공했는데 앞으로 모의고사 또는 내년 수능 점수에서도 좀 더 많은 대학이 환산 점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3월부터 11월 수능까지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서 집에 계신 학부모님과 학교에 계신 교사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